대전 문화방송 2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지난 한 달간의 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위원들은 대전 MBC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도했던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지길 바랐고, 또 정치 이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위담 등도 많이 발굴 보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또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 대전 MBC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며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 발굴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.